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최댕 목사님이 새벽기도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눈이 온다고 예전에도 정말로 눈이 많이 와서 집을 못 가고 인근에 있는 전수사님 댁에서 찾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 길들이 편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또 말씀을 사모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격동의 시기 그 시대를 지성인이다 라는 수식어로 불렸던 한국의 간디오 싸우는 평화주의자이셨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가장 지척에 제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67세가 되던 해 한 YMCA 강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년 오늘 제 생일에 죽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사망 예정을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날이 됐어요 본인이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멀쩡하게 강단에 서셔서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가족들이 찾아가서 1년 전에 선생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냐 많은 분들이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걱정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지병이 있으신가 무슨 사망선고를 받으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셨지만 너무 정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그 강단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 무슨 일이시냐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지 않느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도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다 사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 예산을 우리의 인생의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곱씹으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기분 나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던 23년도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죠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오셔서 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작정하시겠어요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냐는 것이죠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가치관 고유한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가치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운 그 계획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인생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합당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계획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듯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야고보는 이러한 인생의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야고보가 지금 13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뜬금없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이 표현 표현인과 동시에 원어적으로 보면 들으라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암울한 시대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그 암울했던 자신의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던 그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새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은 바로 슈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가난 입성을 목전에 남겨두고 이스라엘 전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 세대처럼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을 들어가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2세대 전체를 앉혀놓고서 그 광야, 그 모합 형제에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인생의 거친 광야를 뚫고 이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그곳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우레와 같은 그 하나님의 큰 진동처럼 들려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의 스티그마, 영혼의 흔적을 깊이 새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야구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인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먼저 기한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기한이 얼마죠? 1년 1년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업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도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죠? 어느 도시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구나가 이야기를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함축적인 의미가 어느 도시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익을 볼 것에 대한 사업자의 강력한 의지 또한 담겨져 있어요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 계획표입니다 사업 계획표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의 사업 계획표를 평가하면서 총 세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계획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문제점은 너희는 작은 것에는 매우 디테일한데 더 큰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 인생은 무엇인가입니다 14절을 통해서 야구보는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분명 무언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막상 손을 내밀어서 잡아보려고 하면 결코 잡히지 않는 것 손에 붙들리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지배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허망한 것 곧 있으면 사라져버릴 것 그것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안개와도 같다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안개처럼 쉽사리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것이 안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수십 년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한 달 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회를 우리가 정보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와 SNS만 보더라도 거의 분단위로 수십만 건의 정보가 물밑듯이 올라오는 것이 지금의 사회인 것이죠 정말로 정보가 쏟아진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와 확률 그리고 동향 분석과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바로 내일이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5분 후의 미래만 확실하게 알아도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작 그 5분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매우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5분 후가 아니라 잠깐 후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후도 내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잠깐 후 찰나의 순간조차 너희가 알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못 받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객관적이고 보여지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간적인 노력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들이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들, 감정들, 생각들, 생명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보에 의존해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역들은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일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불확실함 이것은 결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내일에 대한 좋은 보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꿰뚫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사업을 벌이면 그의 상응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큰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가? 가지고 있는 돈들 그냥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절망 속에서 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5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적이 무엇이었죠?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두 번째 지적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혹시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죠?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와서 네가 떨어지기 전에 너를 바쳐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 정도의 열심은 보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단의 시험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먼저 무언가를 다짐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경우들이 많죠 잘됐을 때도 잘되지 않았을 때도 잘되면 감사한 거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다해서 그것을 뛰어내리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나의 어떤 주어진 이 조건들이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 명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싶다면 우리의 미래를 소망찬 미래로 가꾸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만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서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어제 새벽 기도 설교의 마지막이 그런 거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곳에 갈 때 고난이 부릴 듯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도마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21장 이전에 2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수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예배수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류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란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마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처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마을은 디모데우스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개혁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런데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이게 어떠한 배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 로마의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어질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였겠어요? 길을 낼 때 사용이 되었다 당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로마에서는 길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잘 뻗어져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전쟁 물자와 사람들을 보내서 팍스로마나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길을 내는 것이 사실상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못 내는 순간 그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의 길들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르도토메오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들어서 사도바울이 디모데우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오르도토메오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인생의 길을 제대로 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분별된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의 내일이라는 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 계획을 끝까지 꺾지 않고 여전히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전히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와 지혜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인생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랑이 다 뭐래요 악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던 분이 계신데 성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이 조교종 종정의 자리를 6대, 7대 총 두 번에 걸쳐서 역임을 하신 분이십니다 명예직이기는 하죠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명예직이어서 오히려 더 올라가기가 힘든 자리가 이 불교계에서 종정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3대살로 손꼽히는 이 해인사의 초대방장의 자리를 역임했던 분이 이 성철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명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는 데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중이되면 속세를 등진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엔 다 자신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비워내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이 성철수님도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생을 수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속세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홀로 돌을 닦으면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훌륭한 불자의 삶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분은 눕지 않고 이 막혀있는 병만 보며 살아가는 이 장주와 부라를 8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막혀있는 굴속에서 출연하는 이 토글 수양을 10년 이상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3천배로 유명했는데 보통 108배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뭔가를 나누고 상담하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신득을 얻기 위해서는 3천배를 해야만 그분이 만나줄 정도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격적인 수양 이 삶의 수양의 이 퀄리티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분의 삶의 자랑이었을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제지자들 이 불자들의 자랑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불자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 수양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추할 스님이 82세가 되던 해 바로 자신이 임종을 눈앞에 두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80년 수양이 꽃피어낸 지혜의 총체가 고작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8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하면서 그렇게 고귀한 불자의 삶을 이어갔지만 인생의 말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야구부 사도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결국에 인생의 끝에 그것이 다 험한 것이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지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만이 주안해서 상급으로 기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경영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가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어떤 도구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인가 아니면 철저히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세상에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쫓아야 하는 것인가 저는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허탈한 자랑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허탈한 자랑들을 밀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시작할 때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구보가 자 들으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는 이 헬라워 단어는 이 쉐마라는 단어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듣는 것을 넘어서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상처를 씻겨낸 여인이 마을로 가서 어떻게 외치죠? 인생의 주홍고시가 새겨져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광야에서 물을 길렀던 그 수치스러운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보라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자신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상처를 씻겨내어주신 그 메시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볼 때 인생의 모든 불확실함이 사라지고 자신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자신의 낙인되었던 지난 날의 아픔들이 씻겨지고 온전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실체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인생의 계획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허탈한 자랑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네 야구부는 첫째로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2024년도에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뭘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잖아요 저마다의 어떤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소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2024년도 어떤 소망과 꿈을 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종에게 소원이 많으면 오히려 주인에게 반역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된 하나님의 어떤 신분을 한편으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에게 소원이 많으면 때로는 그것이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반드시 이 소원을 가져야만 한다면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할까요 이 종이 꿈꿀 수 있는 소원의 영역은 무엇일까 긴 생각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소원은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소원이어야겠구나 주인이 꿈꾸고 계시는 그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죠 자신의 꿈을 이루신 건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셨잖아요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 앞에서의 마지막 호흡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예수님의 열정이셨어요 그분의 순종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한낱 청년의 혈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행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죽냐는 거죠 죽지 않아도 좋은 삶 앞으로의 인생의 소망들이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제자들도 사실 그것을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그 모든 소망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꺾이게 될 때 제자들마저 주님을 배신해서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승리였고 그것이 성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삶의 열매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청년의 혈기에서 비롯된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면 값싼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개세만의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죽은 죽음이었기에 값싼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우리 한 해의 표이기도 하죠 내가 꼭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바로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죽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생의 문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이 되어줘야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가 없는 인생의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줄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교훈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선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그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키점프라는 스포츠가 있죠 그런데 이 스포츠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하늘을 향한 도약과 동시에 곧바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높은 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높은 곳에서 하강을 시작을 하는데 탁 뛰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창공을 비상하듯이 날아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스키점프는 하강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키점프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보다 얼마나 잘 떨어질 수 있는가에 방점이 찍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도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시작이 되죠 탄생한 기쁨이 채 누려지기도 전에 우리는 정말로 화살과 같은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더 높이 올라가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발악하면 인생을 살지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떨어지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이기보다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떨어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웰빙이라는 이름을 현재의 삶을 주목하게 만들죠 버킷리트를 세워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 소망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웰빙은 그런 것이 웰빙이 아니죠 결국에는 웰 다행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웰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부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인생의 계획도 우리가 쌓아올린 이 부도 명예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지 않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야구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제한적이고 썩어져 버릴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한 주도권 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 목적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것인가 웰다인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것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역량을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홍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자아 basically würde